이 영상은 테스트 영상입니다. 간단한 테스트 영상으로 오늘은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카드는 총 4가지 모양이 있고 두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검정색이랑 다른 빨간색 지금 보시는 거는 바로 다이아몬드죠?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트 이렇게 빨간색은 두 개예요. 어, 검정색도 역시나 두 개가 있는데요. 먼저 나타나는 건 바로 클러버고 마지막에 나타난 이 친구는 바로 스페이드입니다. 이렇게 4가지의 모양과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 테스트 영상입니다.